어제 텔레비전으로 나오는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보았는데 정말 신심이 생깁니다. 지금 남조선 게레둘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전쟁책동이 국도에 이르고 있는데 적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철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적들이 우리의 전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군대와 이민은 종의 법역섬멸전으로 원수들의 아성을 진문가배를 것입니다. 정말 범연 벌수록 가슴 후련에 오는 인상깊은 장면들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군사기술장비로 무상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준비된 우리 인민군이들 훈련 벌수보니 샘이 막 섰습니다. 이런 무적필승의 혁명군대가 있어 우리의 사회주의 강성국가군설은 승리적으로 존재시키겠다는 것을 얼떡떡이 알게 되었습니다.